대체 수당은 무사치 첨수가? 이 숱을 백일동안 수치민 해영원수지대형 백가작인 덴덴 헙티다 이 동방상기가 삼천년을 살아왔지만 경헌말은 오늘 최암드람쩍 아 영할수가! 어떤한 저승차사가 와도 간단하게 따돌려난 나가 접히다니 정령 삼천년만이 제대로 된 저승차사를 만나줬구나 분어다! 니을름이나 알아두죠! 나 강림 강림은 어떤 어영 인간차사가 된 죽은자들의 혼을 저신들에 인도하게 되신고예 제주에서 옛날부터 노려오는 이왁을 들어보 카마씨 연날 동경국 범우랑 아들 시성재는 맹이졸랑 열다섯소를 남기기 힘들댄 헌은 예언의 또랑 절에서 3년간 공양을 올리고 있었수다 시님 부모님이 막 보고저우다 집을 떠나건디 벌써 3년 지났수다 단 며칠만이라도 좋으나 부모님 배웅오민 안드커머씨 너네들 몸이 온통 부모님 신디강이시난 어떤 걸 쓰었죠 그만 집대래 돌아가도록 하라 너네 아정환한 공양물을 돌려죽혀 집대래 가는 지레 이 물건들을 폴민 밥은 먹어질 거요 캔디 맹심할 게 호나 있죠 과양땅을 넘어갈 땐 똑 맹심해서 헌다이 똑 기억허라 어느새 과양땅이 들어산 시성재 캔디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그디가 과양땅인 줌도 몰랐수다 밥 혹군만 주시구강 아이처럼 아침부터 채수가 어째 너넨 이틀이나 굶어 온 배가 너무 고프다 식은 밥이라도 허썰 어느 먹어질까 마시 와 밥이야 고맙수다 밥값으로 받아주십쏘 혹시 이디 나그네가 쉬었당 갈면은 주메근 어수가 깝은 넉넉하게 치룩구다 운산바리여 맹지도 이수다 아휴 이 동네엔 주막 어신디 어떤 거 가마시 괜찮혀민 우리집이라도 들어오십쏘 우와아 으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어떤 건 자국도 안 남아신 게 천말 다행이야 아무도 모를 테쥬 아니 무슨 고장더리 곱닥한 고장더러 이리 오라 혼자 혼자 나신 뒤 오래노날 집들의 고장을 아정온 과양생이 각시는 앞문광 뒷문 계곡 상방지둥에 고장을 걸어놨수다 잘도 곱닥떠지 부해난 과양생이 각시는 고장을 활일에 데껴부련나시 이게 어떤 된 일인거에 구슬을 솜진 과양생이 각시 배가 점점 불런게 많은 아홉돌 후제 아들 시성재가 태어났땐 마시 시 아들은 요망지게컹 열다섯솔이 되었수다 어머니 우리 서희가 이제 과거를 봐먹구다 아이고 어느 집산디 조상산을 잘 썬 과거급제를 헌생이라 저 잘난 추록하는 것들 싹 다 죽어불라 장원급제 행렬의 주인공은 바로 과양생이 각시의 시 아들이었수다 과양생이 각시는 그 질로 관하에 돌아간 이 억울함을 따져봐 살거난 염라대왕을 심어다 도랜 맨날 밤낮으로 원님을 괴롭혔주마시 김치원님의 부인이 꾀를 내었수다 염라대왕을 심어오다니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사람은 딱 혼맹 요망지고 용맹한 관원 강림이 적임자라 쭈마시 죽을 때까지 곧장을 맞이태 염라대왕을 심어드리태 어떤 영원일로 눈물을 흘지 믿과 나가 해결해드릴 거나는 혼자 밥이나 먹읍서 영 좀만 자면 어떤거느니 새벽도 구럼쩍 강림이 저신갈질이 바쁘나 재개재개 보내불라 이 의복은 어느새 영준비했수가 영원일을 당할 줄 알아 벌써 맹걸어나뒀쥬마시 저신도에 도착허연 급하니 일이 생기걸랑 이 주맹기를 클렁법서에 방법이 생길거우다 아니 무신할망이 할머니 아니 이게 어떤 변인인고 가도 가도 거리가 초발들지 아니었죠 이놈아 난 느 큰각시집 조왕지키는 조왕할망이여 강림아 이 착떨에 가당보민 이른 요답가달에 갈름질이 나올거여 그 뒤 시민 어떤 하루방이 올거여 그때 그 노인신 뒤 인사를 드리민 방법을 골아줄거여 고맙수다 느 큰각시 정성이 가르커연 나가 늘 저신질러 인더진 왔죠 난 느 큰각시집이 수월시니 문전하르방이여 니가 바로 느가 가서 할 질이여 문전하르방은 호나 썩 질일름을 몬딱 골아준 후제 말짝에 남은지를 고리쳤마씨 누구요까 난 이싱에서 김치원님을 모셩이신 강림이란 헌흥 관원이오다 오 난 저신 관원이오다 괜히 어디래 가는 질이오까 저신이 염라대왕을 시물에 가는 질이오다 아니 이 사람 보라 저신이래 저신을 어떤 사람 간댄 말이오까 제발 나신 뒤 저승 가는 길을 고라줍서 닐몰이 염라대왕의 행차가 저신 문을 지나가거들랑 다섯번째 가멜 똑끼잡읍서 그 가메에 염라대왕이 탕이실거우다 개나제나 저신 문에 갔당 돌아올 수이신 본매는 아저스가? 급하니 일이 생기걸랑 이 주맹기를 클렁법서에 그것이 바로 저신의 본매오다 조너기우다 조너기우다 무너기우다 삼너기우다 무너나라 저놈은 누구냐 이싱에서 강리미랜 혼자가 염라대왕을 심으켜놨소다 무싱어 감히 나 심으켄 발치 거두다 어떤 놈이고 이제 이싱델에 가주쳐사쿠다 나 급한 일을 못 치느냐 이싱델에 가주면 될 거 아니라 너용 한 약속은 똑지커마 지나가는 나그네마씨 호룻밤만 재워주십서 죄송하오다마는 오늘 밤인 나그네를 재울 수 없으다 오늘은 저신이 가건디 3년차인 우리 강린남구님의 시께나리우다 무싱어라 부인 나가 강림이라 영얼수가 저신에선 3인을 보내신디 이싱에선 3년이 지났땐 여봐라 강림 넌 염라대왕을 심으려가지 않으시냐 염라대왕은 대차 어디이시니 네 일몰이 내던서 지경에 오켠 약속을 하였으다 이런 깨시먼지고 나 느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염라대왕이 나타낼 때 고장 강림을 오게 가두어라 기간이 없다 무싱일로 날 쫓으시냐 대왕님 어떤경 야당에 참석과 염라대왕님이 저신왕이민 이분은 이싱왕인 철인디 왕찌리 청할수도이신거 아니꼬 강림인데 정말 보통 내이가 아니로구나 걔는 무싱일로 날 청하였소 과영 생일 각시를 당장 불러드리라 잘잤죠 느체를 느가람쥐해 느신디 벌을 내리켜 과연 훌륭한 판결이오다 병어민 강림을 혹곤 빌려둬라 나 저싱의 도란강 이를 시기당 보내주마 그건 안될마리우다 이디도 일손이 부족해마시 개민 우리 반차 썩노나 가지면 어떤거 크니 경허개마시 난 강림이 몸을 아주 크다 이보게 강림 여봐라 무슨 대답이 오시냐 당장 수행토록 코라 차사 강림 명 받들쿠다 저승차사가 된 강림 제주어 퀴즈 1. 꽃은 제주어로 무시거랭 고릅니까? 1. 고지 2. 꽃이 3. 고장 4. 고달 2. 재산날을 제주어로 고라봅써 1. 식겠날 2. 영장날 3. 잔친날 4. 아신날 3. 제주어로 제기제기는 무슨 뜻이 과? 1. 자주자주 2. 빨리빨리 3. 제기차기 4. 재수없이 4. 제주어로 혼전은 뭐랜합니까? 1. 혼자 2. 한쪽으로 3. 어서 4. 한사람만 5. 여전히 4. 지구 5. 제작 5. 역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